안녕하세요. 저는 24살 이주찬입니다. 저는 이번에 뮤지컬 The Book of Mormon이라는 작품의 I Believe라는 넘버를 준비해보았습니다. 제가 사실 전 라운드 때는 슬프고 조금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했다면 이번에는 180도 다르게 조금 에너지 있고 조금 리듬감 있는 노래를 준비해보았습니다.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런 것도 할 수 있네? 라는 임팩트를 심어드리고 싶습니다. 헬로우, 좀 들어주세요. 옛날 옛적 이곳에서 저... 잠깐만요. 저기요. 깜짝이야. 뭐야. 어렸을 때부터 난 최고를 위해 노력했지 그런데 왜 주변 사람들 모두 다 축복받았다 했지 그런데 왜 바다 건너 주님을 전하는 건 신나는 일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내 믿음이 흔들려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 지금 난 믿음을 가져야 해 의심을 용납할 순 없어 난 믿어 내 주님이 창조주심을 난 믿어 날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게 하셨음을 나는 믿어 유태인 조상들의 패를 만들어 미국으로 건너왔음을 나는 야 몰몬 믿음을 가진 몰몬 내게 주어진 일들은 내 주님의 이름 모든 일은 주의 계획 안에 믿음으로 구해 주님은 답을 주셔 주님을 믿어 두려워마 주님 주님의 음성이 틀립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난 믿어 주님이 그 높이란 행성에 계심을 난 믿어 예수님도 다른 행성에 계심을 나는 믿어 에덴 통산 미주리 주 잭슨 카운트에 있었음을 난 믿으면 주님께서 아셔 그러면 모두 알게 되겠지 물몬이 되려면 자 믿음을 가줘야 해 원합니다 난 믿음을 가 난 믿음을 가 네 이주찬씨의 무대를 확인해 보셨습니다 후련하시겠어요 어떠십니까 지금 굉장히 후련하기도 하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특히나 복장도 그렇게 책을 딱 움켜쥐고 그런 말씀하시니까 독실한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을 봐서는 글쎄요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봤어요 너무 잘 봤어요 스토리 완전히 전달해 주셨고요 그 종교로 넘어갈 뻔했고요 그 마치 제 집 앞에 찾아온 것 같고 되게 되게 잘 파악하셨고 옛날 옛적 이곳에서 저 이 무대에 이 스토리에 이 노래와 이 장면을 전달하는 것은 제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거의 지금 이주찬교의 신도 한 명이 새로 생긴 느낌인데 아주 극찬을 해 주셨습니다 아 원 포인트만 말하고 싶다 코미디 연기는 엄청 어려워요 음 You have to play it seriously in order for it to be funny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웃기려고 웃기는 거는 코미디가 아니라 그걸 진지하게 접근을 했을 때 관객이 반응하는 게 코미디 맞아 준비했던 것은 너무 재밌게 봤는데 웃기지 않았어요 네가 벌써 웃기 해석을 하면 우리 안 웃어도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네 So you can't show them the laugh 보여주면 안 돼 리딩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.